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쌍둥이산의 탑지역에 있는 하유다마이 사당을 깨려고 합니다. 위치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에요. 저처럼 쌍둥이산에서 내려올 필요 없이 사당 근처에서 아이스메이크로 올라가서 점프해서 내려가면 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보상은 50루피입니다. 정말 별거 없죠? 토토이샤의 사당은 아이스메이커로 시작해서 아이스메이커로 끝나는 사당입니다.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. 그럼 출발! 이 시각 세계는 곧으로 계신다면 저에게도 많은데, 이것도 저에게는 곧으로 가득하셔도 됩니다. 아이스메이커로 시작해서 아이스메이커로 시작합니다. 이게 뭐지, 아이스메이커로 시작합니다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! 와우! 와우!